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범이야. 범이야, 그냥 그래. 범이야. 아이, 예뻐. 등털이 서 있나요, 지금? 등털이 조금 서 있어요. 네, 네. 여기 안전문을 왜 안 하셨어요? 집에 사람이 거의 안 불러가지고 현관문 왔다 갔다 하려고 별로 없으시니까. 그래도 혹시 택배물로 오시면. 택배 무조건 문밖에 놓쳐가지고. 문밖에 놓고 가게 하기에? 방 안에 보니까 울타리가 하나 있거든요. 네, 울타리. 형님하고 도연 씨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걔를 풀러봤을 때 실제로 점프하는지 볼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가까이 와 보세요. 아니, 여기. 볼 때부터 뒤랑 뒤랑 뒤랑. 확실히 움직이지 않게만 딱 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줄 한번 놔볼까요? 줄 놓으면 또 괜찮은 게 있어서. 자, 이렇게 한 거야. 줄을 한번 놔보세요. 줄을 넣어서. 점프로 하는데. 아, 점프하는구나. 보호자님이 다른 곳으로 가보시라 해볼까요? 보호자님이 조심스럽게 현관 밖으로 나가보세요. 얘가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불러가지고요. 꼬미야, 언니 간다. 네, 그렇죠. 꼬미야. 꼬미, 안녕. 꼬미, 안녕. 안녕. 와우. 보호자를 드리번, 드리번 보기는 하는구나. 봤어요. 흥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많이 지낸다. 여기 입에 거품을 물었어. 벌써 거품을 물었어요. 아이고. 살을 하나 살짝 먹여볼게요. 네네. 먹나, 먹나. 아, 쭈그리. 아, 쭈그리 먹네. 먹기는 해요. 먹어요, 먹어요. 다시 짓네. 아이고, 요거 참나. 보호자가 없는데도 저렇게 짓는다는 거는 두렵고 무서워서 달려드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응. 어... 네. 아... 지금... 물 먹고 다시 짓네. 엄청 짓는구나.